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처음에 만나요! 저는 금색이 될 것 같아요! 1부에서 계속 바꿔놓은접종!! 1부에서 반복된 spawn 한번 더 만들어서 만나요! 3부에서 만나요! 1부에서 만나요! 2부에서 만나요! 1부에서 만나요! 2부에서 만나요! 맥주가서 강한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다 이런데네들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다 고소한 맛 아이스크림 왜이렇게나 그래도 너무 맛있다 만약에 결대 롤라이 막걸리 아.. 여러분 너무 맛있어 랍때리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